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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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없는데 부모님은 거의 다 외워서 부르세요. 머리도 좋으시고 짬 내서 아직까지 직업이 있는데도 쉬는 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사실은 초지복 직업만 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제가 많이 보니까 여성분들과 넘게 봉사를 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저는 불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상에서 은덕을 싸우면 나중에 내세에도 복을 막는다고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아주 복 받으시는 것 같아요. 무슨 노래가 했을 거예요? 닝가 닝가 신나게 박수 닝가 닝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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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